태형이 형 아 맞아 오늘 태형이 형이 그 산업 뜨고 나서 앵콜 전에 왔어요 태형이 형이 와가지고 이렇게 응원해주고 같이 얘기도 하고 있다가 그냥 있다가 막 있다가 이제 그 산업 영상이 나가잖아요 나갈 때 나도 이제 본 무대 그러니까 생방송이 나가고 있을 때 나도 이제 현장에 와 계시는 팬분들이 아미 여러분들이 있으니까 이제 무대 위에서 무대를 해야 되겠죠? 난 별 생각 없이 올라갔어 그냥 되게 기분이 행복하게 올라갔어 무대 하고 내려와야지 하고 올라갔는데 갑자기 막 함성이 이렇게 막 터지는 거예요 그래서 뭐지 뭐지 하고 왔는데 뒤에 태형이 형이 갑자기 올라와가지고 근데 그 비하인드가 있는 게 갑자기 갑자기 태형이 형이 안무를 알려달라는 거예요 이 안무를 좋아했나요 태형이 형이 했다는 거예요 그거 알려달라고 갑자기 왜 알려달라는 거야 하면서 아무튼 난 알려줬죠 이렇게 태형이 형이 안무 같은 거 되게 잘 따라하는 거 알죠? 그래서 빨리 땄어 그러고 뭐 별 생각 없었어요 그게 끝이었어 근데 이제 무대 올라가서 무대 하고 있는데 태형이 형이 또 올라와서 저도 같이 저도 깜짝 놀래가지고 아무튼 태형이 형 되게 고맙고 와줘서 너무 고마웠어요 됐어 근데 이제 올 봉안이 형이 많으니 등을 모두 잘 못하다고 하다린 것처럼 클릭해 선탭